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행위와 환란과 궁핍을 알며 간단하죠? 여기까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와 환란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말이죠 빨간 거 보면 하나님께서 환란을 아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7교회 시대 강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환란, 고난, 고통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 보면 일곱 교회 시대에서 환란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 시대가 있어요 환란, 고난, 시험 일곱 교회 시대 가운데 어느 시대냐 하면 자꾸 물어보면 시간이 가니까 어느 시대냐 하면 서문화 교회 시대에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 시대 에베소, 그 다음에 서문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장을 읽은 겁니다 9절 2장 8절부터 시문화, 서문화 교회 시대인데 환란이 처음에 나오죠? 9절에 환란 그 다음에 10절 보면 내가 고난당할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로 두루하지 말라 고난, 그죠?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려니 마귀가 그 다음에 열흘 동안의 환란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런 서문화 교회 시대에 전부 얘기가 뭐냐면 환란과 고난과 시험 이런 지금 그러니까 일곱 교회 시대 중에 우리 이방인의 교회 시대 중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환란을 안다 하고 말씀하신 것 환란이라는 단어가 여기 여기 환란이라는 단어가 뭐 대부분의 교회 시대가 다 주님이 내가 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대부분이 다 행위는 다 들어가는데 환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 여기 서문화 교회 시대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육체적인 환란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앞으로 교회 시대마다 가면서 더욱 더 영적으로는 더 많은 환란과 고난과 고통이 앞으로 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됩니다 일곱 교회 시대에서 우리가 오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고통 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알고 계신다 그럼 알고 계시면 고통 안 단하게 해 주셔야 되고 아프면 빨리 그러죠 낫게 해 주셔야 되고 뭔가 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시간이 걸리고 안 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빨리 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에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시행한다 I will do 주님 시행하니까 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구슬을 보면 요한복음 보면 진짜 하나님 바로 해 주셔야 되는데 또 다른 구슬을 보면 여기 구슬을 보면 우리 주님은 하겠다고 그러지 않고 안다고 해 놨어요 우리 애들도 저한테 아버지 뭐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알아 알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알고 있는 건 아는데 아버지가 빨리 뭘 줘야 돼 용돈이 필요하면 빨리 용돈을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행동으로 빨리 나타내 줘야 되는데 알아 이렇게 알아 그러면 뭐예요 자녀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행동으로 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다 그러나 놓고 바로 해 줄 수도 있는데 기다리는 거죠 때가 될 때까지 네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행위와 환란과 궁피벌 내가 안다 근데 내가 바로 꺼내주지 않는다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네 주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알고 있다 환란이 좀 어둡죠 네 어둡습니다 힘듭니다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국 교회 시대 강의 여러분 서문화 교회 시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들이 그걸 제가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옮긴 겁니다 옮기고 그리고 줄이고 추격하고 중요한 것들은 단어만 빼가지고 중요한 걸 이렇게 강조를 제가 할 겁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환란입니다 아까 내가 내가 너의 환란을 나는 너의 환란을 안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환란이 다음의 시대 첫 시대에 환란이 있었다면 그 다음 시대에도 둘째 시대에 걸쳐서는 더 모진 환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더 모진 환란이 있다 더 강해진다 이 말이죠 첫째 시대에도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음의 말이 히브리스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스 말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세계 도처에 어디에 있던 각 시대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적용되었다 않았습니다 의심할 예지가 그러니까 각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지금 소속되죠 우리도 소속됩니다 우리한테까지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 말씀이죠 그럼 어떤 말씀인가 히브리스입니다 히브리스 10장 32절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환란, 고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다 잊은 날들을 회상해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게 되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사귀는 자들이 되고 너희에게 왜 그랬냐 하늘에 더 낫고 연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락당하는 것도 기뻐게 여겼느니라 사도 바울이 각 교회 시대마다 주는 바로 비방과 고난과 그렇게 비방받는 자들이 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 더 나은 연구한 실체가 있다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학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환란과 비방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보상이 있다 해놨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향한 뒤에 그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보상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환란과 비방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전체적인 개갈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뭐 해야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해놨죠 인내로 가야 됩니다 진실된 신자를 도와주거나 사귀는 것만으로도 친절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엄청난 고난이 따랐다 환란이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 그런데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까 게시록 2장 9절에 내가 안다 그는 거기서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거닐고 계십니다 양떼의 목자장이신 그가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핍박을 막으십니까 이 핍박을 막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걸 막아주시냐 하는 거예요 당장 환란을 정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핍박을 막아주시고 환란을 정지시켜주시냐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어떤 때는 막아주시지만 또 어떤 때는 안 막아주십니다 왜 그러면 핍박을 막지 않냐 하시고 환란을 정지시키지 않느냐 하는 거죠 왜 그러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은 단순히 내가 내 환란을 안다 내가 내 고통당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침 때리고 거침 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왜 한란을 안다고만 얘기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데 왜 그러시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지 의심합니다 이렇게 환란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는데 왜 주님 구해주시지 않는가 이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주님 포로로 보내죠 뭐 환란 가운데 있지 왜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는데 믿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아니 주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옆에서 서서 치크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렵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아들 딸들 딸들이 정말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고 아프고 환란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치켜보고만 계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움은 없어야 되고 또 그런 고통 가운데 없어야 되고 그러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러냐 하는 거죠 왜 지켜보고 계시냐 그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라기스 1장 1, 3절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주신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말라기 기금 1장 1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지금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답이 이거예요 거기에 답이 내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병들고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이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답이 에스는 야곱의 행위 아니냐 에스와 야곱에 대한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으며 광야의 용들을 위해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였나니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해놨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에스와 야곱을 보면 에스와 야곱을 보면 이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고 하나님이 장작권을 정말 사모하고 해서 형으로부터 장작권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형의 죽음으로부터 위험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엄청난 환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아내로 받지 못해요 그리고 또다시 또 7년을 일해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 여러 환란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되어있잖아요 그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그러면 야곱 에스는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못 받은 에스를 보면 에스는 부모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이 에스는 효자예요 그러죠?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정말 부모님 먹을 거 드리죠 정말 잘 섬기죠 전혀 어려움도 없고 환란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스는 미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란이 있고 없고 환란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병마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님 사랑을 못 받은 자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정말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에스는 착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착한 사람입니다 부모님 잘 생기고 참 착한 사람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야곱을 쏘기는 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하나님이 보신 시각은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장작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야곱이 그걸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했고 그래서 야곱을 택했고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예요 그러나 에스는 부모님과 함께 편안하게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못하는 자고 하나님의 택한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환란과 그런 기준으로 봐서 누구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고난과 고통과 힘든 상황 가운데 일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거죠 다른 백성들은 정말 발전하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정말 부강한다 할지라도 환란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지 아니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깨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 그러면 정말 편안하고 그냥 잘 지내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정말 병마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환란도 없고 시험도 없고 없는 그런 가운데 잘 그런 평화로운 생활만 하는 건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은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해요 사랑은 아무 고통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환란도 없고 정말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죠 어릴 때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자라면 자라면서 자라면은 뭐예요 그때 차츰차츰 깨닫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사랑을 부모님의 돌보심을 받는 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기 때에는 한없이 엄마 아버지의 그 보살평 가운데 있잖아요 먹여주고 닦아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해줍니다 100% 모든 걸 다 해줘요 근데 조금 조금 커지면 커지면서 야 야 혼자 해봐 이제 네가 해봐 왜 나중에 혼자 살고 독립해 나갈 테니까 야 혼자 해봐 이제 혼자 또 씻어보고 혼자 옷도 입어보고 혼자 먹어보고 혼자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에는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는 뭐예요 그 부모님의 돌보심에서 점점점점 독립할 수 있는 그걸 가지는 거죠 근데 이게 아기들인 거죠 아기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선택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인 겁니다 예 선택적인 사랑이에요 예 그의 사랑의 증거는 택함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사랑의 증거는 택함이라고 하는 거죠 편안한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고통이 없어야지 내가 병이 없어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택함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증거 무슨 증거냐 하면 절대적인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증거는 택함이다 택함이다 이 말입니다 예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게 중요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환란과 고통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선택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도 아플 수가 있고 병들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택한 받은 택하심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것 같이 이스라엘에서는 택하신 것 같이 우리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구원을 얻도록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가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방보다 아니다 하는 거죠 진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택함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도록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환란과 고난과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 우리는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환란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것보다는 이 고난과 고통과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죠 이 목적이 뭔가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죽게 놔둘 수도 있고 그죠 요업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고생하게 놔두실 수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분이 가지신 특권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많은 믿는 자들 보면은요 그렇죠 침대사 요한 같은 경우도 선지자 요한이지만 그렇죠 목베임을 받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특권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업 같은 요업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만 요업이 받았던 시험들은 어마어마한 시험들이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 그날에 놔두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업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다 예 그분은 뭐든지 자신의 뜻대로 하십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요 어떤 목적이 있다 해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데 그 뜻대로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적 그래서 제가 저기 제목을 달아놓은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다 만약 어떤 목적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절의 권한이시지 평강의 권한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죠 목적이 없이 그냥 고난을 주고 환란을 주고 어렵게 하고 병을 주고 아프게 한다 그러면은 어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은 자절의 권한이죠 그러죠 그러잖아요 자절하고 실망하고 그냥 낙담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나 하나님은 평강의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목적을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분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목적 그분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과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뭘 목적으로 하시냐는 거죠 그분의 목적은 이건 다 일곱 교육시대 강의가 있는 그대로 내용입니다 그대로 내용이에요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은 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잠시라고 해놨습니다 이 잠시라고 하는 게 우리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주님이 보실 때는 잠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긴 세월이에요 어떤 아픔을 오랫동안 몇 년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가시의 조그만한 것들이 손에 탁 찔려도 말이에요 이게 아픈데 그러잖아요 자고 일어나도 아프고 엄청 오래 가는 거예요 손가락도 붓고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잠깐이에요 잠깐 고난받은 후에 이게 목적입니다 환란과 고난과 고통의 목적은 잠깐 고난 뒤에 오래된 고난이라 그러면 참 힘들겠지만 잠깐 고난을 받은 뒤에 온전하게 되고 세워지고 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워지는 건 큰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강해진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성품이 완전한 성품으로 고난과 고통과 환란과 이런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내 성품이 더 완전하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그다음에 나의 키가 더 자라게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내 약했던 성품들이 강하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는 것이다 해놨습니다 견고하게 되는 것이다 온전하게 되고 세워지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분의 목적이다 이 말이죠 예 이런 어마어마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뜻이 예 요업이 보면은 아까 우리를 강하게 한다고 해놨는데 요업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죠 우리 속에 힘을 넣는다고 말한 것처럼 요업이 요업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엄청난 시험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요업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요업이 깨달은 겁니다 예 환란과 고난의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분의 목적이 뭔가 그분의 목적은 힘을 넣는 겁니다 요업이 깨달은 거는 똑같은 거죠 예 요업기 23장 5, 6절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이거는 제가 말씀을 넣은 겁니다 7교 시대 강에 보면은 저거만 봐 있어요 요업기 23장 6절 하 저거만 들어가 있는데 요 하나님 말씀은 제가 넣은 겁니다 찾아서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고자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내가 알며 그동안 깨닫지 못했는데 이 요업이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닥치는 환란과 의렴을 통해서 요업은 뭘 깨달았냐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내가 안다 해놨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못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기 원하노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주님의 무슨 무슨 말씀을 할기를 하는 걸 내가 알기를 원하고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 해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큰 권능으로 나를 반박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과 고통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 가정에 내 가정과 내 재산과 내 자녀들과 그러죠 내 아내와 그리고 자기 가정에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반박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도리어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도리어 내게 힘을 넣어 주시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뭐 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뭘 준다고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관람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자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과 같이 뭐예요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 것보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게 뭐예요 힘을 주시고자 넣어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걸 욕이 깨달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신다 세워주신다 예 우리의 관람과 고난의 그 뜻은 힘입니다 자가 힘 전부다 힘 쓰는 거예요 힘 힘이에요 이게 욕이 깨달은 겁니다 십자가의 힘이죠 이게 욕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환란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자기 마음 안에 힘을 넣어 주시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엔 좌절 실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들어요 누구도 우리에게 힘을 넣어 주지 못하지만 욕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과 환란 욕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혹시 있나요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욕보다도 욕이 한번 읽어보세요 욕이 어떤 고난을 받고 환란을 받았는지 그러나 마지막에 욕을 깨달은 건 힘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고난의 뜻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신 거죠 힘 힘이다 아내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그런 교회 형제 자매들까지도 주위에서도 별 도움이 안 됐어요 욕에게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힘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고난을 받은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예 그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고난을 받았던 일들로 인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고난 순종 온전함 이렇게 된 겁니다 힘이죠 온전히 하시고 세워주시고 강약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이게 고난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히브리스 5장 8, 9절입니다 조금 하나님 말씀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 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우리는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 뭘 배우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배우신 것 같이 순종을 배우는 거죠 그 가운데 불신하고 불평하고 왜 이럴까 하고 의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 형님들이 한 걸 우리는 잘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요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형님들이죠 신앙의 형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가장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고난이 오면 순종하는 병구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고난 순종 완전함 고난이 오는데 불순종하고 의심하면 완전한 게 안 된다는 뜻이죠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쉬운 말로 해서 예수님의 성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하물며 그러죠 우리도 이렇게 이런 길을 따라가겠죠 우리는 막내입니다 큰형님이에요 형님 그래서 고난 여기 있죠 고난 순종 완전 이걸 제가 땄습니다 고난 순종 완전 이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하나님 믿으러 갔는데 자꾸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자연 가운데로 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택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완전함이 있을 수 없다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처럼 여기 잠깐이다 우리한테는 너무 긴데요 먼데요 힘든데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볼 땐 잠깐이에요 그래서 완전이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는 그의 교회에 일정한 분량의 고난을 남겨두셨다 해놨습니다 교회에 고난을 남겨두었어요 우리가 그걸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남겨놓은 고난을 우리가 받는 거죠 이는 그들도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동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함 완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다 그럼 고난이 없으면 완전하게 안 된다는 뜻이죠 왜 그는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야구부서 1장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뻄으로 여겨라 쉽지 않는 일이죠 시험 빠졌는데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룰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시험 오면은 단련을 통해서 인내가 되고요 인내를 해야 여기서 너희가 완전하고 완전히 나오는 거죠 이런 단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완전해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애기로 태어났다가 성인으로 점점점점 자라는 거죠 완전해져 가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시험을 통해서 단련이 되고 인내를 하고 완전하게 되는 거죠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 때문에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시험거리들을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단련이 있고 야구부서 조금 전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중요한 단어만 뺀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단련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단련되면은 인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되고 완벽하게 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린 이런 길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뜻을 모르면 우린 다른 길로 가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고난과 시험과 힘든 여정은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뭐예요? 여정이다 이 말입니다 여정이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상속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고 환란당할 때 혼자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는 겁니다 함께 그런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옆에 서 계십니까?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니라 이게 지금 제가 제목을 달한 겁니다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서 계시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한다 이랬습니다 우리 혼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죠 우리 혼자가 아니라 너 혼자 고난당하라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죠 맞죠? 그러면 반드시 고난도 뭐예요? 함께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누린다는 고난을 함께 겪어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거죠 영광을 위해서 내가 생각한 건데 이 현재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현재 받는 고난은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그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함께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고난받는 목적은 뭐냐면 함께 다스리기 위한 거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지 않으면 함께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내가 혼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 주님하고 다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같은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다 우리는 네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고난은 혼자 받는 고난이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다 고난을 함께 받으면 또한 뭐예요 함께 영광도 누리게 되는 거죠 앞으로 있을 영광만 누리기를 원하고 현재 있는 고난은 받지 않기를 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 해놨습니다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광으로 가는 거죠 혼자 고난받으면 함께 영광으로 못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공동 그래서 공동상속자다 이에 대한 이유는 성품은 단순히 결코 고난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품은 뭔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려면 주님과 함께 뭐예요 주님과 같은 성품이 돼야 같이 다스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네 주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다르면 같이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드는 과정이 뭐냐면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거죠 고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가운데 그냥 뭐 문제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슬슬슬 다 그런 평안한 생활이면 성품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다 앞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다 성품은 은사가 아니라 승리다 이 승리라는 것은 뭐예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성품 없는 사람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성품 없이 가진 권력은 마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격을 갖춘 권력은 힘은 지배하기에 적합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이기고 이렇게 해놨죠 승리하고 아버지의 보좌에 안게 된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보좌에 동석하길 원하심으로 우리는 그와 함께 동석하기 위해서는 이겨야 합니다 해놨습니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앞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엄청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엄청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은 성품이 필요하고 주님과 같은 성품을 얻기 위해서는 공란이라는 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품이라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제품이죠 성품이라는 제품이 만들어지려면 고난의 공장에 가야 된다면 고난의 공장에서 뭘 만들어야 해요?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서 이 고난은 공장이다 뭘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성품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공장 이 공장을 통하지 않으면 이 성품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큰 고난이라고 하는 큰 그런 공장에서 공장에서 성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 완제품은 인격을 갖춘 권력이다 이렇게 다스리기에 충분한 성품 그게 뭐냐면 이 고난의 공장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완제품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기로 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고난의 공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품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고난의 공장에서 정말 완전히 완전한 제품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이 성품이라는 제품이 미완순품이 되는 거죠 미완의 제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성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공장이에요 가기 싫죠? 가기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장이라는 거 보기도 싫어 힘들어 그렇죠? 그런데 그걸 통하지 않으면 그 공장을 통하지 않으면 이 제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작고 임시적인 고난은 이 고난은 작은 거래입니다 임시적인 거래요 우리는 너무 크게 보이고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우리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래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임시적인 거래요 그가 오실 때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엄청난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된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있는 이 고난의 공장은 이 공장은 큰 공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조그마한 공장이고 일시적인 공장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왔으면은 그 제품한테 주는 상은 그 제품에게 주는 보상은 그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은 공장과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많은 환란을 통해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좋은 보물이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보물이 쌓여 있어요 그걸 통과만 하면 돼요 통과만 하면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 아까 비교한 거예요 현재의 고난 장차 올 영광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결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해놨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이건 안 보이죠 장차 있을 영광은 안 보이고 현재의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큰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장차 있을 고난 영광은 영적인 눈이 아니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유옥과 같은 그런 하나님 주시는 게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게시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걸 보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유옥도 이걸 본 거죠 그래서 힘을 얻었던 겁니다 영광이 더 큰데 현재 받는 것보다도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임시다 장차 올 영광은 영원한 거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작다 아까 얘기했죠? 작다 제가 아까 다 줄인 겁니다 작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영광은 크고 엄청난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가 한 말이다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 베드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오는 그리스도와 닮은 성품을 개발시키기를 바라신단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는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들처럼 시험과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죠 한 가지 뿐만 아니고 계속 연달아 겪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속적으로 받는다 말이죠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고 시험을 받고 있지 않고 시험이 없는 교회 그것은 하나님 위해서 난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난과 시험 하나님 위해서 난 교회가 아니다 기브리스 12장 6절 두 개 정도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호하듯 너희를 대호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죠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받는다 해놨습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여 그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뤄서 살아야 하지 아니겠느냐 복종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징계가 오더라도 복종하고 순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징계의 이유가 나오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요?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알았습니다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징계는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깊어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징계가 오고 힘든 상황을 보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죠 슬퍼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해야만 단련된 자들에게는 징계를 받고 슬프고 그때는 기쁘지 않고 그러죠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단련이 되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화평의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맨나니라 지금은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그렇지만 때가 되면 뭐가 있다고 해놨습니까 화평의 열매가 열린다 해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오면 그 징계를 통해서 당신은 슬퍼 보이고 정말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단련이 되면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 열매는 때가 돼야 맺히는 겁니다 그러죠 나무마다 열매가 맺는 그게 다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시에서 열매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게 변화 시를 보더라도 시가 싹을 내려면 집에서 싹을 내면 물을 넣어가지고 아무 변화가 없지만 어느 날 뭐예요 싹이 탁 나올 거 아니에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오랜 인내와 참아내물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예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가 맺히지 않지만 때가 되면 가을이 되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걸 안에서 열매를 위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지금 뭐예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왜 어디로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는데 열매가 나와야 오 열매가 달려있구나 하고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 열매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가지 속에 들어가 있고 줄기 속에 들어가 있고 뿌리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가지에서 딱 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열려요 오 변했구나 오 이거거든요 그 과정이 안 보이는 과정이에요 참 안 보이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농부도 오랫동안 요업의 인내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농부도 뭐였냐면 이 열매를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시루를 통해서부터 기다리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열매를 통해서 가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열매 쪽으로 화평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줄기 속에 들어가 있죠 가지 속에 들어가 있죠 안 보여요 그럼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를 맺는 이라 해놨습니다 우리의 약속을 믿습니다 히브리스 12장 11절 말씀을 믿습니다 11절 그 이전까지는 어렵죠 힘들어요 힘든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통해서 단련되면은 분명히 화평의 열매를 주신다 해놨습니다 주십니다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 하나 보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도 아세요 느려진 손과 힘들어요 그렇죠? 손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걸어갈 힘도 없고 이게 신망하고 자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한 상황이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그 영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징계를 받아서 어려우면은 이 육신이 손하고 이 무릎이고 다리고 손이고 우리 몸으로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영이 육체의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손 무릎 발 위에서 고든 행로를 만들지니 이것은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똑바로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말이죠 고침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랬습니다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과 고난이 되면은 다른 길을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길을 가지 않고 그리지도 않아서 우리는 말씀으로 너려진 손과 연약한 무릎과 이 발이 고침을 받아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네 중요한 거죠 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환란의 목적을 주님 배웠습니다 모두가 징계를 받는다 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 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고 완전하게 되실 필요도 없는 분께서 친히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해지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불안전하게 왔습니다 고난의 공장을 통해서 저희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완제품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단련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내를 통해서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의의 화평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빈피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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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